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3월 학평 수고하셨습니다.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망했어요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 총평을 할 건데요. 3월달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도 해드리겠지만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솔직히 더 궁금해하는 건 난이도가 아니겠죠. 앞으로의 공부법이에요. 정말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런데 그러려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학평 특징을 좀 보면요. 3줄 이상 문장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작년 수능에 3줄 이상 문장이 82개, 83개 거의 차이 안 하죠. 그러면 문장 길이로는 수능과 비슷하게 냈구나. 두 번째, 3줄 이상 문장이 질문 하나에, 문제 하나에 몇 개 정도 나왔을까?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 수능 4.1문장, 평균적으로 4.15.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작년 수능과 올해 3월 학평이 3줄 이상의 문장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온 개수도 그다음에 지문 하나에 나오는 횟수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의미 있는 차이점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건 똑같고요. 평균 지문의 길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평균적으로 수능은 지문 하나에 17줄 정도다. 6문장에 17줄 정도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18줄이 나왔죠. 한 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이게 우습게 보일 게 아니고요. 리딩 문제가 28개인데 장문독회 때문에 실제로는 25개의 지문입니다. 한 줄씩만 늘어났으니까 25줄이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땐 어때요? 한 문제 반을 더 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한 학생이 있다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 한 줄씩 더 길었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내가 평상시보다 한 문제 반을 더 풀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아마 시간 부족한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분석해드리지만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지인데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3월 모의고사 학평 주요 구문을 보면 에즈 해석, 에즈가 다이오잖아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수능에 36번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48번이 나왔습니다. 역대 제가 10년 동안 모의고사에서 한 후에 모의고사에 보통 에즈가 30번에서 35번 사이로 나와요. 48번이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일부러 다이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왜? 그래야 좀 나이도가 올라지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에즈 해석은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앞에 케이스를 보시면 작년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구조 해갖고 케이스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구조 그 에즈는 케이스를 보시면 이거 누구나 다 해석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또 후치 수식이 87번. 그러니까 우리말 구조가 없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87번. 참고로 작년 수능에 76회였습니다. 분사 구문 11번, 도치 구문 8번. 제가 수업식에만 다 얘기하거든요. 야, 모의고사에 분사 구문과 도치 구문 안 나오면 내 선생님이 장을 짓는다. 이거 아마 우리 수강생들 알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니까. 자, 뭐가 의미 있냐면요. 요번 모의고사의 특징이 이거예요. 문장 길이가 한 줄씩은 길어졌다. 또 하나가 여러 가지 다이어가 필요한 에즈라던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자, 후치 수식도 제가 케이스에 찍어봤습니다. 벌써. 가로 여는 게 중요한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가로를 닫는 거예요. 어디까지의 모음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가. 그 구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분사 구문. 그다음에 도치 구문은 특수 구문이 아닙니다. 한 회 모의고사의 평균 7번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 문장 구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수능, 학평. 물론 이번 학평에서는 한 줄이 더 길게 나왔고 에즈아 정도 많이 나온 건 맞지만 뭐예요? 기본기와 해석입니다. 아니, 이런 문장 구조도 모르면서 문제 푸는 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저 만족스러운 점수 나왔거든요. 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망했거든요. 라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공통적 사항이 있죠. 뭘 공부해야 돼요? 기본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기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끊어 읽고 물건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건 도치구문 문장이구나. 나 해석할 줄 알아야지. 아, 이거 에즈가 튀어나오자마자 음, 에즈 뒤에 문장 구조 보니 얘는 뜻이 이거구나. 두 번, 세 번 읽는 게 아니라 한두 번만의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요.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런 구문독해가 아니에요. 해석이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겨놓은 게 해석이 아니라 문장,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문장, 문장, 문장에 키워드를 잡지 않으면 학생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저한테 이제 Q&A로 온 질문 중에 3몇 평가 끝나고 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선생님, 제가 대충 줄거리는 대충 알겠는데 선지가 어려워요. 라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키웨어를 또 따로 찍겠지만 제가 문제풀이로 보여드릴 겁니다만 뭐가 문제냐 기본기가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기본기는 키워드 잡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따라가는 능력이 기본기지 가로 열고 닫는 게 기본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초입니다. 기본기가 아니라. 그러면 남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능이 목표로 달렸을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3월 달도 거의 다 끝났지만 그다음에 이제 고3 학생들은 내신 기간 때문에 공부가 또 힘든 것도 알지만 정말로요. 6평 전까지는 무조건 기본기 공부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끊어있고 묶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 이거 보자마자 이건 애재해선 뭐야. 아 이건 분사구문이구나. 분사구문 이렇게 스키하지. 아 이거 보자마자 도치구문이네. 이렇게 스키하지. 이걸 한두 번만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더하기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대로 키워드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6평 전이에요. 6평 전에는 무조건입니다. 기본기 공부가 완전 끝나야 한다. 지금 제가 말한 건 고3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N수생도 뭐 따로 시험 보고 볼 수 있겠죠. 근데 N수생은 달라요. 4월달까지 끝나야 돼요. 왜요? 6평은 되게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5월달에는 자기가 배운 역량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고3 학생들은 이제 4월달에 중앙고사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N수생보다 불리한 건 맞잖아요. 공부시간이 쭈니까. 그래서 6월 전까지는 무조건 기본기 씹어먹어라. 내가 단어를 모를 수는 있지만 구조를 몰라서 문장 해석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두 번 읽고 나서 어? 필자의 의도를 파악 못한다던가 이 정도 실력으로는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오해 단어 알면 성적 올라갈지 올라가지 않을까 완전 착각인 거 아시죠? 단어 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야 오답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총평도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번 총평에서 기본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같지만 아 애제 해석이라던가 후치 수식이 좀 많구나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게 많이 나왔구나 나 일단 해석력 먼저 키워야지 근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읽는 시간 관리 연습까지 해야지 키워드까지 잡아야지 이걸 우리한테 알려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지금 기세에 몰아붙여서 6평에 안정적 일찍고 영어 편히 공부하시길 원하고요. 아 선생님 불만족해요. 그럼 빨리 자 마음 다 잡고 기본기 공부부터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년 열심히 달려서 꼭 승리합시다.